자, 풀페이지.js 모바일에서도 굉장히 잘 됩니다. 마우스 휠 하나는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. 여기서도 내려갈 수 있고 예시 보여드릴까요? 별거 다 됩니다. 스크롤 막스의 활성화됨 하면 원래 스크롤바로 퍼져있는데 이 스크롤바를 이렇게 켤 수도 있어요. 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example 노말 스크롤 스크롤바를 내 마음대로 켤 수 있어요. 근데 가끔 이런거 보신 적 있죠? 어느정도 내려가면 여기 활성화되고 이런거 이런것들 그 다음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.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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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